2초만 주세요, 2초만. 선생님, 2초만, 어! 아, 화박 씨는 누구였어? 아, 2초만 주세요, 2초만! 아니, 낮잠 자는 거, 형! 예, 아, 자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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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리, 개리, 개리! 개리, 개리! 개리 알고 있었어, 이건. 오빠, 이것도 상자 아니야? 응? 이것도 상자 아니야? 이것도 상자 아니야? 그렇죠. 야, 빨리 찾아야 해, 지금. 나 다음이야, 나 다음이야. 주민아, 나는, 나는 까? 네가 1층 갈래? 이 상자 분명 주변에 있단 말이다. 이 상자 주변에 있단 말이다. 저 상자 분명히 주변에 있는데. 여기 방이 달리네? 여기 방이 달리네? iler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. 아 문 열어줘. 문 열어줘. 장기. 아 시발 문 열어주십시오. 아 이거 옮겨야 또 하필. 아우 카메라 나한테 줬어. 아 좋아. 아우 오빠야 또 하필. 아우 카메라 나한테 줬어. 속진 오빠. 어 나야 어디. 게리 오빠 여기 있어. 어디. 아 거기 있어. 여기 505. 게리야 어디 있어. 게리야 니네들이 해결할라 어떡할래. 처음 보는거 같아요. 나 처음 보는거 같아요. 진짜 처음 봤어. 진짜 처음 봤어. 어떻게 해. 지영이 얘기 좀 한 번 써봐.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. 마음이 아파서 못되겠어. 뭘 마음이 아파. 어떻게 해. 내가 잡을게. 시너 시너. 야 시너. 게리야. 오지마. 그래도. 이 정도가 딱 맞잖아. 그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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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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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